크레이크에게 크레이크 반대쪽 이동혁 벌려줍니다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크레이크 에이파스 석점포는 이동혁 이렇게 외국인 선수가 욕심붉 차이 토용하면서 19점 차가 됐는데 다시 보시죠 아 뭐 타이밍과 라텔프 선수가 탄력까지 정말 완벽했어요 임동혁 선수가 또 포인트카드가 아닌데도 굉장히 타이밍 잘 맞추는 패스를 줬네요 라텔프 선수가 지금 본인도 신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장소하면서 오페스 리버가 있는 모습 결국은 받았습니다. 골 및 두 점서도 힘으로 해냈습니다. 워낙 자리를 잘 잡고 또 캐치 능력이 좋은 크레이크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요기를 한 차례 부렸어요. 리트를 앞에 들고 많은 팬들의 서로 성을 이끌어냅니다.